. 건강 괜찮아요? 저요? 안 좋죠. 아저씨는? 아저씨는 술 담배하니까. 나는 여기를 딱 아픈데. 제가요? 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약도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약 먹으면 뭐야? 안 들어요. 안 듣지? 네 더 아파서. 근데 여기가 아파 죽겠는데 눈물은 말로 혼자서 저러 오노?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네. 이 둘이 합의 맛에서 살지만은 이 둘이가 내가 볼 때는 뭐 풍파가 많지 않나? 풍파가 많죠. 풍파가 내가 볼 때는 조상 풍파도 많고. 어? 네. 인간 풍파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도 인득은 별로 없고. 여기도 쇠가 빠지 이래도 뭘 어떻게 없고. 왜요? 지금 뭐. 이 사람도 지 고집이 세고. 본인도 본인 고집 안 세나? 네. 내가 볼 때는 뭐 니 잘난 들 때는 뭐 니 잘난다 내 잘난다 뭐 일하고 싸우고 뭐. 이랄까 뭐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이래 살고 마. 근데 환자병 못해 사니 임시하고 임시들은 술 많이 먹자 많이 먹고 못 먹자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이 집에는 완전 술 초 빼고. 그러고 이 집에 상문 언제 났어? 이 집에 상문이 난 거 아이가. 상문년 저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오래됐었는데. 한 19년도에. 이 집에 상문 나고부터 이 사람 술 더 많이 먹는 거 아이가. 이 집에 상문에서 들어오는 상문에. 어머니 돌아갔을 때도 술 먹고. 그러니까. 병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는 언제 가셨어? 어머니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라는. 우리. 이 집에는 상문에서 상문 주당에서. 네. 주당. 상문 주당에서 이 집에 술로 이 아저씨를 귀신처럼 끌고 다닌다. 그러면서 열이 올랐다 내렸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네. 열이 올랐다 내렸다. 지금 그러거든. 그리고 눈이 어찌 보면. 사람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 좀 허리 못하고. 막 요래가지고. 딱 고래보고. 그러고. 어디 가면은. 찻기는 말라 찼네. 찻기는 싸우면서. 사고 치니까. 사고 치니까. 찻기는 뒤로 바로 자꾸 자빠졌다. 사고 치니까요. 사고 치니까요. 지 눈까리가 아닌데. 이 눈까리. 이 눈이.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 뱀 눈까리가 돼가지고. 이게 주당이 지 맘이 아니야.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건 아니야 지금. 네. 이 주당이 걸리고 이 집에는 상문에서 들어오는 주당이다. 주당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눴노. 엄마 니도 고집 만만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러 옮겨 막. 그냥 팽팽 안 사놨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 덮어놓고 사는 거 아이가. 맞아요. 그래. 니 몸 아픈 거에 얼려면 내가 아픈게나 그런갑다 하고. 아이가. 니는 시청바라 맞잖아. 누구. 무당바라. 네 맞아요. 무당바라 맞으니. 니 머리도 아픈이자. 머리도 안 맞으니. 네 무당바라 눈물은 말라 흘리노. 그럼 제가 무당 가는 건 아니죠. 무당은 무당 줄이단 말이다 바람. 네 그거는 알아요. 이 집 바람. 네 저희 집 바람. 이 니것도 바람인데 이 집도 바람이야. 그래요. 그래. 난 몰랐네. 이 집에는 옛날에 선왕에다가 비는 할머니가 계셨어. 선왕. 네. 선왕 알지. 선왕이 뭔지 알아요. 잘. 산에 올라가면 당산이라는 데가 있어. 길에 가면 수호신 동네야. 거기다가 빌던 다리가 이 할머니 이 집에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이 집에는 주당이라는 게 있어. 상문주당. 네. 그러다 보면 본인 말도 안 들어. 그러고 죽으라고 해도 죽도 안 해. 본인은 본인대로 본인이 서럽고 이 사람이 한탄이야. 네 그렇죠. 그러고 늘 돈 돈 돈. 신랑이. 신랑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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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하라는데 그 돈도 다 까먹고. 돈이 안 되지 본인이 줄인데. 그러고 이 집에는 칠성이 바람을 맞고 살아라는 그건데. 안 맞고 살았잖아. 네. 본인이 왜 돈도 없지만은. 네. 하기도 싫어. 이거요. 어. 이런 줄에 와서 굿도 하기 싫다 이 말이야. 대박이 아무 소용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왠지 알아? 왜 불신을 많이 하는 줄 아나? 아니요. 엄마 자체 친정애 자체도 오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 절에 가서 내가 꼽혀도 아무 소용 없다. 네. 그거는 알아요. 맞잖아. 네. 그러다 보니 아프면 아픈데로 병원 가면 되고. 네. 아 니 술 처먹는 거나 뭐 좀 먹다가 죽겠지 하고. 일만 안 저지르면 사고만 치면은. 다행이죠. 다행이다 생각한다. 어? 그렇다고 본인을 놔주지도 않아. 안 놔줘요. 어. 하는 게 말이 네가 만약에 이거 받았다. 어. 바르면 그때 이혼. 그때 이혼한다. 이혼도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말문이 터지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살짝 터졌을 거야. 터졌어요. 조상 말문이. 터졌어요. 터지고 또 애기 말문이 터지고요. 그거 보고 조상 말문이라 하는 거야. 천문이 아니고 조상 말문이야. 근데 본인은 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 네. 눈으로 사람 보잖아. 네. 안 보나. 마음도 보잖아. 네. 어? 봐요. 그럼 본인이 뭐가 조금 안 좋았다 싶으면 여기서 벗어 들어오잖아. 들어오고 어깨. 그리고 팔이 조금 이런데. 지금도 팔이 안 좋아요. 그렇지. 팔 이런 데가 들어올 걸. 그 다음에 다리가 안 좋고. 그렇지. 전기가 딱 들어올 걸. 근데 왜 이렇게 나눠 놓고 사냐.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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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지 하면 이 말문이 터져서 가려야 되는 그 조상 말문이고. 네. 데끼잖아 다시. 네. 데끼는 게 힘들지. 네. 힘들죠. 이래 나중에 이래 되어버리면 밑에 내림으로 간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려고 지금. 어. 지금 돈 모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근데 본인 나이가 오시면 너희인데. 그래서. 이제 돈 모아 갖고 뭐 언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시가 되고 때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밑에. 또 내려가지. 딸내미한테. 달려가든지 동생들한테 내려가든지 내가 볼 때 동생한테다 이 바람 치셨을걸. 동생도 요 동생이 있는데 바로 밑에 요 동생인데. 그게 또 제보가. 근데 봐라이. 자 신이 내려왔다 신을 받아야 된다. 내 가정은. 내가 우선이잖아. 네. 내 자식이 우선 아니야. 맞아요. 내 자식 지키려고. 내 가정 지키려고. 신을 받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신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술 안 먹고 잘만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 다행이죠. 다행인데. 왜 그렇게 나누고 살아. 그거는 내가 볼 때 변명이야. 본인이 있는 돈. 집 다 팔아먹고. 이 사람 눈이 딱 한 번씩 딥이 지킨대. 이 눈까지 딱 보면. 눈 딱 보면. 지 눈이 아니라. 술 먹으면 눈이 확 변해요. 그래. 변해가지고. 보면 욕을 욕을 다 해요. 그렇지. 다 하고. 어떨 때는 손지금하고. 이거는 구릉이 구릉이. 눈에 구릉이가 씌 있잖아. 아저씨. 눈에 구릉이 씌이면. 또 힘도 장사다. 네. 그리고 욕도 왜 그리 잘하노. 욕 진짜 잘해요. 본인은 이름이 장모식인데. 이름이 씌. 욕을 욕을 하고. 내가 못 들으면 욕도 억수로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날라야. 날라할 수밖에 없지. 왜 자기가 아닌데. 이 사람은 구릉이거든. 눈이 구릉이다. 그리고. 이름이 본인도 달라들다 안 되면. 나오잖아. 네. 울다 울다. 달라들다 안 돼. 본인도 많이 달라들었잖아. 네. 근데.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이 사람. 술 안 먹을 때는 양반이라. 네. 양반. 그래도 이렇게 하가 올라와. 본인이 뭐냐면. 이 둘이다가. 무당에 줄이라. 무당에. 무당에 줄이 돼가지고. 그다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주당에 걸려있어. 떡뚱놈아. 상문주당. 그게 눈가락에 더디비지지. 주당을 한 번 더 풀어본 적이 있어. 돈 뭐하고 다 뭐하노. 주당이라도 좀 풀어가면. 본인이 좀 쑤울 타이가. 그니까. 어. 네네네. 이 집에는 자체가. 방을 두고. 할머니가 옛날에. 단골레 식으로. 불고 가는 할머니. 이 집에는 무당 아이가. 네. 큰 무당. 그래. 할머니 무당이잖아. 네. 할머니 외할머니도 무당이잖아. 그래. 근데 이렇게 묻어놓고. 덮어놓고. 가면 잘 될 거 같나. 아니요. 어. 아니요. 안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고 가. 뭐 신랑이 묻어봐서. 개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그거는 네 마음에 걸린 거여. 네. 니가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만 이 말몸. 조작 말몸만 터지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내리셨거든. 그니까 말몸이. 그러니까. 이게 됐다가. 남몸이 됐다가. 뭐 그런 게 47배. 네. 47. 47부터. 37. 47. 33살때부터. 33살때부터. 그러니까 27. 자. 오는 거는 27이야. 본인이. 7, 8, 9. 네. 17살때부터도 이런 바람이 좀 들었고. 자. 27, 8. 30. 맞지. 네. 그리고 35, 6. 여기서. 여덟 때부터. 또 시작 다시 시작. 다시 그때부터 시작. 또 다시 시작. 그럼 밤잠 안 재우고. 내가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도. 여기서는 갈라지지가 않아. 너는 방울 소리가 한 번씩 안 들리나. 들려요. 그런데. 들리고. 꿈에도 그런 거 보이고. 내가 볼 때 저 방울이 들어오잖아. 들고. 네. 그럼 니 미쳤잖아. 니는. 와 미친 데 이래 못 까놓노. 누구 할매죠. 칠성하면 머리에 또 꽃 가시고 들어오는데 좀 말라 놔 놓고 떤지노. 얘 밀어놔 고마. 이래 놓고 산다고 돼 사라지나. 아니요. 니 병원에가 자빠지면 누가 니 병명 없어. 네.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어요. 그거 언제 오래됐고. 니가 그냥 마. 약 먹고 마다 지르고. 약 먹어봐야 돼지도 안 해. 저 군대는 돼지 때 7일생에. 고초도 많았구만. 이 고초를 그렇게 닦고 사나. 돈. 머지 거겄나. 머져요. 잘. 그러고 니 고집도 쉬고 니 아줌비도 쉬거든. 네. 아닌 거는 니 도라도 안 보잖아. 네. 아닌 거는 도라도 안 보잖아. 그래. 그러고 니 친구 솔직히 말해서 아줌비도 쉬거든. 근데 사람들 많다 해도. 니 사람 친구들 별로 없어. 네 별로 없어요. 신바람 떼면 다 정리 대포고. 니 한 번씩 가다가 말 한 번씩 가다가 좀 싸가 적게 한다 아이가 니. 네 싸가 적게. 맞지. 진짜로 예. 니 한 번씩 싸가 적게 말하잖아. 네. 그래.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야. 네. 눈에 딱 꽂히면은 니도 모르게 탁 나가는 말이 있다고. 네 있어요. 그래. 그럼 니도 해놓고 겁내잖아. 네. 내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네. 근데 아는 김 동생이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여자친구 동생인데. 언니 전화하면 언니야 전화 끊어라 하면서. 그러지 밖에 없지. 왜 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남자가 들어왔다고. 허습해졌다고. 그게 뭐냐면 니 몸수에 할아버지 장군이야. 장군이야. 그래. 니는 신당에다가 뭣해볼까. 엎어볼까. 니 혼자 5만 5장 6백 연병 짓을 다 해도. 니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어. 네. 니 나름대로는 빌고 간다 생각하네. 뭘 빌어. 뭘 빌어. 딸림이하고 가족. 꼭 빌고 절에 가서. 집에 다 모여놨어. 집에 다 모여놨어. 근데 어디다. 절에다 가서. 한 번씩은. 니가 절의 사람이야. 절의 사람은 아니죠. 그치. 이기사람이죠. 그치. 네.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 빌고 가서. 병원에. 집에서 누워있어. 하루 종일 휘말이 없을 때는. 하루 쫙 누워있다가. 어. 또 힘이 조금 살아나면. 네. 그때 또 움직이고. 안 그러면 뭐 할비가 그냥 나. 힘 빠지게 딱 자빠져 눕히 놨다가. 그 한 번은. 몸을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나이 돼가지고. 오십 너희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 같으면. 나는. 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술을 먹고. 눈 까리게 딥이 절 정도로. 이 누가. 이 눈이. 짙긴 눈도 아닌데. 이렇게 나눌 정도 같으면. 그건 니한테 잘못이야. 뭔 말인 거 알겠나. 신을 받아갖고. 신이 내가 입에서 말머리. 조상 말머리 터지다 보면. 기도를 하고. 내가 손님을 받다 보면. 처음부터 손님 이거 해갖고. 돈 버는다 생각하면 안 돼. 내 가족을 우선에. 그치 무당은 누구나. 지금은 다 무당이 직업이라 갈라 그래. 근데. 본인 집에는 해야 돼. 왜. 칠성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닮은 하면 밑으로 내려가. 그걸 니가 어떻게 감당할래. 응. 감당 못하니까 지금 제가. 니는 외가도 탈이지 마. 친가도 탈이야. 신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고 할매가 딱 뭔 줄 알아. 대잡고 들어오는데. 대잡고요. 그래. 너거는 이 지금 신명의 조에서는 장시 가정도 신이요. 네. 자 외가 부리도 신이다. 맞지. 외가 부리도 신이다. 그러면 임시 가정도 칠성이 신이다. 뭔 말인 거 알겠나 그러면 산불이라는 거야. 산불의 조상을 받아들여야만이 이 신의 너그집에 이 신랑이 술도 안 먹고 이 주당도 좀 받아주고. 욕적으로도 안하고. 눈가리가 뱀 눈가리처럼 안되고. 마누라를 있기로는 마누라 생각하면서도 마누라를 깨끗이 깨끗이 생각하는 거. 응. 막 막 그렇죠. 그렇지. 막 막말하고. 평상시에도 막말해요. 막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 거 알겠지. 네. 지가 아니고 이거 시울생이는 여기는 조상의 공덕이야. 너거는 그래서 헤어지지를 모네. 박살나고 싶어도. 아 박살나고 싶어도. 응. 박살나고 싶어도 못하고 맨날 이거는 뭘 국리가 뭐 해야 되는 국리다. 뭘 해갖고. 돈 들어가는 국리. 뭘 국리를 그리하는 그래 돈도 벌도 못하는 거. 산불해도 안 된다. 그러고 니가 지금 만약에 신을 받은 바다 해도 얼마나 닦아야 되는 줄 알아? 네. 많이 닦아야 될 거 같아. 눈물로 올려야 되고. 니 지금 몸 아픈데 기도하라 그러면 절 하고 나면 니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나. 못한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신 받지 마. 집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하고 한 50번 정도 하고 좀 쉬다가 또 하고. 기도는 기도라는 거는 이 무당의 세계는 일반인하고 틀려. 니가 무당이 딱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치나 눈보라 같이 도. 어? 눈이 와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네. 근데 니 몸이 이리 아픈데 니 되겄나. 힘든 일도 많이 해봤을 때. 해봐도 일반하고 틀려. 이게 이렇게까지 오기가 니 얼마나 쉽지 않아. 일제 받았으면. 그렇지. 근데 서방이 내가 신이 온 애가 서방이 짜다리 어디 있었며. 덕이 어디 있노. 이 양반아. 그러니까 신랑이 저번에 들었는데. 들었는데 못하게 하더라구요. 못하게 하지 당연하게. 왜? 자기가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거는 지게 본 마음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칠성을 모시든지 신을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알겠나. 그래야 이 집안에 뭘 해도 돈이 들어오고 자식한테 바람이 안 가지 자식한테 바람 간다. 근데 딸이. 집은 치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죠 밖에 없지 덜 나야지. 근데 자꾸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지 이 바람으로 조금 밖에서 덜 내는데. 넌 아들은 있는데. 아들은. 너가 따랐다. 여기 가면 니 어떻게 할래. 저는 몸가게 하고. 그러니까 잡으라고. 딸래미를 마음에 잡으면 잡히겠다. 잡아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잡을래. 제가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하지 마. 지성바람을 잡아야지. 지성바람을. 그래. 그래. 그래 새끼가 마음에. 어. 그래도 조금 덜하다. 니가 신을 안 받고 가려면. 지성이라도 받들어서 가. 네. 그래야 몸수도 좀 덜 치고. 네. 어. 아한테도 좀 덜 간다. 네. 알겠나. 네. 시성을 받들어서 가라. 네. 시성 받들은 게 뭔지 알지. 네.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뒤번이야. 너거는. 바람에서 다 꺼잡아 내는데. 지성에서 이 무당 바람에서 다 꺼잡아 내는데. 안 가면 니가 무당 하둥둥. 여권이 되면 하고 싶어요. 여권이 무슨 필요인데 여권이. 딱 그 지금은. 무슨 여권. 뭐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여권 주더나. 아니요. 참말로.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 니는 그런 마음 먹고 무당 뭐 내 먹어. 알겠나. 입도 씹어 죽겠다. 담배를 많이 피우나. 저요. 저는 담배 안 피우나. 누가 이래 담배 피우나. 안 편이에요. 신랑이 많이 피우나. 예. 술하고 담배. 본인은 술 안 먹나. 저는 먹으면 아프기 때문에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눈에 저 실리가 들어온 거 다 없잘래 무당바람아 칠성바람을 다 웃지 마길래 아이고 이 아저씨는 완전 술기시이다 그러고 주당바람이다 이. 주당 걷어야 된다 이 주당 상문이다 상문 주당 들어와 있네. 올해도 상문 들어왔어요. 상문 주당이 신랑한테 들어와 있다고 그게 상문 주당이 뭔지 아나. 상문은 상나는 거 상나는 거지 마 네 이 사람한테 상문에서 들어온 주당이다. 그게 살이라는 거야. 네. 그런 게 죽지도 안 하고 술을 그래 많이 쳐먹고 앉았다는 거다. 저번에 용도다리에서 차라 차라 하다가 자기는 그니까 뒤로 앞으로 갈라 했는데 숨 먹고 뒤로 빠졌어요. 봉당을 했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그 살아나잖아. 네. 살아나잖아. 네 살아났어요. 문 틈이 좀 불렀거든요. 상문이 상문 주당이 잘 못하면 사람이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안 죽인다. 상문에 귀신이 들었다는 거야. 그거 보고 주당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저리부터 술 더 많이 먹는다. 네. 미쳐 간다. 내가 봤을 때는 임시 가정은 치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대. 입도 개차바이. 식구들도 개차바이 이렇게 생각을 해. 하찮게 생각을 한다. 같은 부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노. 지만 대왕이다. 영병 같은 소리하고 자빠진다. 진짜 잘났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나갔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맞은다 해도 바랍니다. 바람 잡아라. 잘못하면 나중에 딸내미가 나이가 더 들어서 어디 가서 무당하라고 하면 너 어떡할라 그러노. 그러니까. 제가 안고 가야죠. 잡아라. 네. 알았나. 네.